의뢰인의 선택은? 저희가 선택한 집은 왔다! 와우! 이것은 의뢰인이 원하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뷰. 이미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세 집! 어마어마, 으리으리하다. 통통! 주차장이 엄청 큰데요? 지하 벙크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엄청 커요. 네, 오늘 보실 집은요. 2022년도에 준공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어린이집이 도구 3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구 15분 거리에 분당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서 대학병원, 대형마트, 율동공원을 차량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천천히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어볼까요? 계단이 별로 없네요. 많이 없습니다. 땅 4개. 딱 좋죠. 우와! 아이고, 마당이 없다. 마당이 없다.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봐요. 그리고 또 이게 아이고. 이게 진짜 그냥 마당이 아니야. 이게 단가야? 마당이 혹시... 아... 이게 다는 아닙니다. 아, 다는 아니에요? 아... 아, 다는 아니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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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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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뭐. 자, 한번 들어갈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어! 내가 놀라지 말랐잖아요. 진짜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우리 음식점이나 이런 것 같네. 그렇죠, 있죠. 자동문이에요. 아이를 안고 침을 들고 이게 문을 연다는 것이 너무 힘든데 여는 게 센서라, 자동문으로. 훨씬 편하죠. 전기세 아니야? 전기세죠. 아이들이 걸어다녀 버릇해야지. 전기도 써야 한전도 먹고 살죠. 거실입니다. 멀쭉하죠, 그냥. 오, 시원해. 시야가 다 틀렸어. 여기도 귤가 있고 저쪽도 산이에요. 아까 우리 유리 코드님이 아쉽다고 했던. 여기 있었네요, 안쪽으로. 정원호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있어요. 여기는 돌 데크가 아니고 나무 데크예요. 이쪽에. 조경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기 또 여름에 텐트. 애들 좋아하는 인디언 텐트 같은데. 애기들 정말 좋아해요. 너무 좋죠. 수납은 이 정도는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예쁘다. 안쪽에 완전 다 수납이네. 다 수납이에요. 그리고 식색 인덕션 옵션이고요. 냉장고도 옵션입니다. 냉장고 줘요? 옵션이에요. 그리고 싱크버리 두 개입니다, 두 개. 싸울 일도 없습니다. 이거 나도 이거 좀 씻을게. 그럼 또 저쪽에서 씻고. 그러면 또 한 명은 여기서 씻어요. 싱크버리 하나 더 있는 보조 주방으로 씻어요. 싱크버리 세 개입니다. 이야, 세 개. 너무 좋네요. 그리고 그쪽에. 안에 들어와서 너무 좋다. 확인할 수가 있지. 네. 자, 그러면. 방 보러 가셔야죠. 네, 방. 방 봅시다. 아유, 잘. 소기증 방 있어요. 위에 또 시스템 에어컨. 방 바로 옆에는. 아, 좋아요. 좋다. 여기 보시면 위로도 계장 있는데 밑으로도 뭐가 있죠? 밑으로도 계장이 있어요. 지하가 있나 봐. 뭐지? 문이 있죠. 어? 무서운데? 원래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저기서. 저기서 올라온다고. 저기서 항상. 정말. 저기서. 저기서 항상 소리가 나서 가족들이 내려가. 문을 열고. 어, 저쪽, 저쪽. 저쪽, 저쪽. 그러면 또 문이 있어요. 문이 왜 열. 몰라? 주차장이야? 주문이 있죠. 어? 여기 현관인데요? 뭐야, 신발장도 있어요. 신발장도 있어요. 맞습니다. 열면. 어, 여기는. 주차장으로 들어와요. 주차장과 연결되는 현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야, 주차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구나. 엄청 크죠. 비 맞을 걱정 없이. 그러면 여기도 1층인 거잖아요, 사실. 네. 이쪽에서 보면 1층이고 저쪽에서 보면 지하처럼 되는 거고. 그렇죠. 정말 세대가 분리가 돼. 아이고. 현관이 두 개입니다. 처음엔 이제 다 같이 시작하고. 물론 그런 마음이시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개인 시간, 공간이 또 필요하시잖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에미야, 지금 시간이며 이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둘이 이제 조용히 뭐 먹으러 가는데. 에미야, 뭐 찼니? 저런다니까요. 그렇다니까. 중심인 줄 알고. 현관을 완벽하게 분리한 이 집의 이름은 왔다 현관 분리. 근데 현관 두 개는 되게 좋다. 자, 그럼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이쪽으로 뭐죠? 무이 또 있어. 무이 왜 있어. 대박. 턱팀 잠김 좋아하는 캠핑 전 전 전 전. 내가 원하는 집이야.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집이야. 저긴 창고 좀 아까운 것 같아. 아니에요, 아까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있으니까요. 창고 두 개 있어. 또 다른 창고. 이 집 어디라고? 신현동이요. 광주. 내가 지금 창고 있는 집을 찾고 있거든요. 창고가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맞아, 두 개가 필요해. 두 개야. 필요하죠. 진짜 두 개가 필요해. 자, 그러면 2층의 방을 보러 가시죠. 자,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아유, 너무 좋다. 안방. 럭셔리하죠. 대박이다. 우와. 또 넓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 지금 침대를 놓고 헤드로 쓸 수 있게 이 안쪽으로 간접등이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저 아찌, 아찌. 아, 들어가도 돼, 근데? 아, 상호님, 알몸님. 따라와. 아, 상호님 알몸님 혼나는데. 아유, 한들 잘하네. 아, 혼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말로만 듣다.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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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 드레스룩! 하하하하. 더움이 좋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집보다 꽁트가 보기가 좋네요. 하하하하. 이쪽에는 의료관리기 옵션이고요. 진짜 자랑은 여기. 아, 또 뭐예요? 놀랍다. 네, 놀래요. 뭐야? 우와. 화장실인데. 여기 샤워하는 공간다 입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거 청소할 생각하니까 깜깜하네. 아이들하고 여기서 같이 목욕하고 아이들 물놀이하고 너무 좋네요. 방은 더 있어요. 여기 먼저 갈게요. 세탁실이 있고. 세탁기 건조기 옵션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세대분리를 또 원하시고 첫 학과니까 이쪽 공간을 다용도실로만 쓰지 마시고 인덕션과 냉장고를 두셔서 주방으로도 완벽한 세대분리입니다. 아, 분리죠. 이 베란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세탁실에 저렇게 야외 공간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좋네요. 세 번째 방, 보시죠. 사이즈가 딱 좋죠. 대박이요. 깔끔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야?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어? 깜짝 놀랍니다. 우와! 이야, 진짜 좋다. 이거 안 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저도 저런 방이 꿈이었어가지고. 좀 인간할 거야? 창문이 또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놀고, 놀고. 이야... 이게 자연이죠. 이게 내 출연입니다.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내 집 앞에 마운틴 뷰네요. 그렇죠. 자연과 함께 있는 곳이죠. 왔다! 현관 물리! 관리하기 편한 데크 바닥이 있고요. 활용하기 좋은 창고가 두 개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 굉장히 또 많았죠? 네, 맞아요. 네. 이 집의 가격은요? 매매가. 9억 9천만 원입니다. 저도 워낙 가구도 좋아하고 인테리어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제품들을 다 봤어요. 근데 굉장히 고급 자재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좋은 자재가 있는 집을 또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다들 leading? 아! 아! ός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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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